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 핵심 수뇌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아주 좋을 겁니다. 그냥 거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지금까지 아홉 번 해왔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별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건 아니까 대통령 자신이 완전히 뭐죠 전의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4.15 총선의 압승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현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날로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짜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를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본인들은 막판에 국민의 힘이 좀 밀어붙여서 곤란했지만 kbs가 보도하고 국가정보원이 여러분들 다 까발기가 좀 곤란했지만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제를 제조할 수 있는 투표관리관 이미지 인쇄도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4월 총선의 성패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성패는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선관위가 그동안 저질려온 그런 범죄 행위의 여러분들 전모를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10월 10일 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역대 사상 최악의 이런 부정성을 저지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름들 입을 다물고 인요한이 핵심위원회를 가동시키면서 그걸로 그냥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국힘당과 선관위가 짝짝꿍이 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제도 개선화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이 뭐죠. 개함 전자투표기 분류 그 다음에 뭡니까. 수건표를 3번 4번을 바꾸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전면 수개표라는 그런 엉터리를 발신하고 그래서 이런 선거 평폐가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10월 12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선거관리비원회가 투개표 시스템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그냥 qr코드 바코드 사용하는 거 하나 던지고 3번 4번 절차 바꾸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국힘이 짝짝꿍을 친 겁니다. 짝짝꿍을 쳐 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야무지게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협조를 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 묵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되면 책임의 모든 부분에 구할 정도는 윤 대통령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지면 그게 동전 양면 관계로 따라온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득표수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야기죠. 여러분 새벽에 아주 참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이런 프로그래밍 작업에 익숙하신 분 같습니다. 편지를 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제 방송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니까 공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공 박사님께서 밝히시는 선거부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소불위의 불법작대에 대하여 피가 끓는 공분과 붕괴심에 잠을 못 이루다시피 하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의협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없는 무관심의 결과의 비용 청구수는 본인이 사는 세월에 여러분들 가면서 계속 오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첨부하는 엑셀 파일에 캡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데이터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걸쳐서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의 차이값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에만 플러스값으로 등장하는 기현상을 데이터로 입증해 주는 샘플 화면입니다. 이것은 전수 데이터를 디비아화해서 집계하고 분석한 결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불가 자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시각화로 하면 대중홍보에 긴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제가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메일들 했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야 k님 제야 전문가님 그다음에 또 제야에 계시는 h님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보낸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맛보기만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수평축이 전국의 253개 선거구입니다.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모두가 다 풀렀습니다. 253개가. 전라남도도 예외가 없고 전라북도도 예외가 없고 광주광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다 엑셀로 계산한 겁니다. 이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의 253개의 선거구가 수평축입니다. 수직축은 차이값의 플러스값 마이너스값을 뜻합니다. 전국의 253개에서 모든 차이값이 여러분들 민주당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값을 가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지게 사전투표 득표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게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한테 옮겨준 정거문인 거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입니다. 253개.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하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지금까지는 수직만 반대 수평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그러니까 수평축은 선거구 1번 2번 3번 하 253개고 수직축이 차익값 플러스 차익값 마이너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단 한 것도 예외 없이 더불당은 플러스값을 가지고 차익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를 가집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러스로 더불당 함께 밀어준 거죠.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게 선거구입니다. 253개. 이게 차익값의 플러스값 차익값의 마이너스값입니다. 붉은색은 미래통합당 푸른색은 더불당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주시겠다. 이게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넣으면 다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이런 짓을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범죄집단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가지고 1년에 9천억 이상 정도를 범죄집단을 여러분들 육성 양성하는 데 사용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덕표수 조작도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덕표수 조작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24년 4월 총순 에서는 반드시 위조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인시의 도장을 도장을 인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국정원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구하고 이걸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버린 건데 참 윤 대통령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원 감사 같은 게 나왔을 때 무게중심을 좀 심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 개입과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아주 딱 깨놓고 하면 윤 대통령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데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협조하고 있다. 부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협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다 차익값이 플러스로 만들어지고 더블당은 253개 단 한 것도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 이런 관외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253개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민주당 이름들 그렇게 민주당의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다 플러스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의 253승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미래통합당이 전부 다 여러분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확률은 뭐죠 2분의 1의 253승입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 짓들을 정치가 마이너스 값사설탕총입니다. 아멘